앉아서 구경하셔도 돼요 앉아서 구경하셔도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후! 후! 다시 후! 열! 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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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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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놈의 구! 아! 아! 갑니다! 갑니다! 즐겁게! 인식회! 갑니다!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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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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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가겠습니다! 화이팅! 야! 좋아! 콜라! 아이고, 지금! 왕복 한 번 더! 땅! 태용이 형인데 표정이 어?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냥 안돼 응 아... 왜, 왜요? 왜, 왜요? 장관을 간다 장관을 간다 1. 1.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 2일을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5. 처음 만나서 이틀째 될때부터 드러눌을 생각이나서 드러눌을 하네요 그댄 나의 baby You're my, you're my, you're my baby 다가와서 안아줘요 그댄 나의 baby You're my, you're my, you're my baby 시간 지나면 잊혀질거라 그댄 네 말을 기억해 그대 마가도 불안해 감아도 이 가슴속에 물도 날 울려 정된 사람아 잡아도 뒤돌아갈 걸 알기에도 너를 기쁘게 만드는 깊은 밤 노래야 깊은 밤